이 부분은 제이콥비인의 부패에 대한 영향이 되어있는... 여기 일어나는 거? 아니요 저게 어디죠? 여기? 여기 지금.. 더운 라운드입니다 아까 범죄율이 높았던 곳이라데? 되게 높았을때 예전에 되게 높았었는데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편이어서 힙해지는 도시로 지금 약간 그러고 있대 신빙성은 있는 건가요? 내가 여기를... 어, 헤이, 렉시스 브런치 준비하시나요? 네, 항상 준비하시네요 오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진짜 많은데요? 뭔가 오늘 장인가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같이 뭐가 나오긴 한다는 걸 얘네 들으셨어 큰일의 부패을 잃어버렸어요 오 와우 우리의 삶은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그런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ONG 그렇게 하고 싶을지 완전 그렇게 solo 담아, 치킨, 와플 담아, 치킨, 와플 네, 맞아요. 치킨과 와플 어떤거 추천하신다고요?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택이 형이 약간 캐릭터 잡힌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어떤게 좋아하세요?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미모사 미모사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편히 해야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넌 커피 안 마시네? 저 커피 마시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요 Look at it, it's like Coke but it's actually iced coffee It's good though 원래 아이스 커피가 없는데 형이 주문해서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얼죽아 얼죽아 모르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걸 얼죽아 그래도 제가 한국어도 잘하는 것 같은데 넌 얼죽아? 저는 얼죽과 얼죽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으면 행복해요 오, 뭐에요? 와, 냄새 장난 아닌데요? 이게 루프야? 먹방? 맛있게 먹는 방법? 그냥 맛있게 먹는 방법 계속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따로따로 먹을 것 같긴 해 어, 저 따로따로 뭔가 조합이 특이해 아, 뭐하는거야? 뭐하는게? 서로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두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응, 그럼 저는 서로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서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원치와 왓플레이션과 왓플레이션과 왓플레이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뜨거워 저는 모든 맛을 서로 같이 섞어주세요 그니까 비빔밥 스타일 그래서 약간 왓플레이션을 만들고 약간 왓플레이션을 만들고 사실, 그니까 그니까 안 좋은 것 같긴 해 괜찮은데? 어떤 의미가 될까요? 땅콩이, 그니까 캐슈 캐슈 아, 너는 또 하소스에 넣을까요? 나는 그 쪽에 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쪽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그 치킨에 넣을 수 있을까요? 첫 라면을 주자, 우리한테 어떻게 맛을 볼까요? 네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나는 그 하소스에 넣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어떻게 먹지? 음... 달콤하고 달콤하고 약간 달콤하고 제 맛을 먹어볼까? 저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알렉시스 반 먹었어요 이거는 되게 맛있다는 증조 거든요 이거 맛있다고 먹었어요 제 치킨은 정말 맛있어 진짜 미국의 맛 KFC랑은 다른 소스에 넣어 소스에 넣어봤어요 조카이 hole 보니깐 너무 기름다 제가 처음으로 이걸로 먹었어요 그게 가장 луч신 치킨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처음에 먹었어요 와플이 도착했지 진짜 맛있었어요 소스에 직접 먹었어요 저는 그냥 제 치킨이 좋아서요 네 했느낌 네 사랑их 네 뒤에 충분히BL 되게 melhor 하ék О figurebi 다른 재밌網가가 있나요 내놔 불메인 예의 마음속 ск袋 sizi 가서 그 의미리 및해 이제iking 가벼운 네 홈의edi 이렇게 What else? 다음 장면은 다가가서 다가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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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내가 여기 관광시켜줘야 되는데 나도 지금 관광객 같이 관광하는 느낌 더 좋아 더 좋아 오히려 좋아 10달러에 파운드가 있어도 왜? 제일 좋아하는 근데 다가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약간 노래랑 분위기가 오클라우마 느낌도 약간 난다 아 진짜? 당연히 생각해봐 롯데월드가 생각나게 제가 뭐만 하면 롯데월드 생각난다고 해가지고 왜왜왜왜 롯데월드 안에 인테리어가 약간 유럽형 미국형 이런게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나는거에요 항상 이건 롯데월드가 생각나는거에요 저의 어린애인이야 말할 뿐 딱히 없는데 앞에 뭔가 계속 붙어 앞에 뭔가 계속 붙어 앞에 마스코트가 이제 황소래 앞에 계속 뭔가 이렇게 접도가 붙어요 확실하지 않아 저희 그럼 지금 다운타운인거죠? 여기가 다운타운이야 여기가 이제 강남이지 강남이라 그러니까 또 뭐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또 그 나름의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이거 사랑할께요 저 거 그런가 저거 왜냐면 we can go inside 지금 저희 듀크로 가고 있는거죠 지금 듀크 바깥 지금 돌고 있네요 아 진짜요? 되게 숲속에 있네요 그리고 듀크 코어스라고 이게 연구용으로 숲이 다 듀크일거에요 아 진짜요? It's like Jurassic Park 일리노인은 그냥 이렇게 퍼벌판에 옥수수 밭이잖아요 아 이쁘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버시티의 골프 코어스를 갈거에요 클럽 대학교 안에 이런게 있더니 우리 대학교 남자 선고보다 더 성공한 팀이 여자 골프에요 아 진짜요? 듀크 여자 골프는 여섯 번 승했어요 진짜요? 다섯 번 승했다고요? 남자는 다섯 번 여자는 여섯 번 아 진짜요? 아 진짜 완전 시원하네 아 힐링타임 힐링타임 I'm done You're serious? I'm not a beer person actually Is that like a power move? You order a beer and take one sip and you're like I'm done This piece which appears to be a Jacobian influence buffet Wait, do you work here? No We're in the hallway, it's pretty nice actually All columns are dollars But not all pillars are dollars The difference is Is it load-bearing or not If it is load-bearing I believe it's a column I might have that back They're very important That's what you should know Really? Yes Just look at columns and pillars all around us Okay Now one thing you might not know about Duke University is actually there's a lot of Gothic revival influence in the architecture Michael Jordan Does Michael Jordan Why is there here? 같은데 There isn't anybody There is a rival battle What's this?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Giant William Wow How was that? Giant William How do you think about What about 좀 약간 저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선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바클리 성숙도 많이 나고 바클리보다 좀 작지 않아요? 키는? 더 크지 더 커요? 바클리보다? 바클리가 작았지 아 진짜요? 바클리는 조던 보다 작았습니다 아 진짜요? 응 근데 4번 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날렸지 그래서 대단하지 안 그래도 저 오는 길에 스페이스 잼을 다시 봤는데 그러게요 맞아 맞아 아 스페이스 잼 너무 좋은 좋은 영화예요 듀크 바스키포? 여기 이름 태그도 있잖아 우와 형이 제일 좋아하는 NBA 농구 선수 누구예요 현재? 깨알 인터뷰 듀크 골프 코스를 걸으면서 근데 재밌게 보는 사람은 5명 하면 이제 요키치랑 오 요키치 커리 워빙, 듀란트 아 래너드 그 중에서 가장 막 와우와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아마 듀란트랑 요키치인 것 같아요 듀란트 같은 피지컬적으로 사기적인 선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센터키에 플롭 점퍼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사기 아니에요?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스킬 자체는 시대가 변하니까 농구가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케빈이 대단히 역대 최고 선수는 아닌데 그냥 스킬 로만 봤을 때는 가장 완성 완전 사기형 완성의 선수인 것 같아 역대 아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근데 또 몰라요 이런 얘기가 올렸다가 또 이제 막 르브론이 안 나왔어 생각해 봐 르브론이 안 나왔어 아니 역대 선이 더 높지?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가요?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가요? 누군가 스티븐 아듬을 좋아해요 스티븐 아듬을 좋아해요 스티븐 아듬을 아세요? 왜지? 스티븐 아듬을 좋아해요 오 갸이 스티븐 아듬을 좋아해요 너는 TNT에 좋아해요 네 네 TNT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이렇게 철박길 좋아해 코어증에 제일 좋아하는 3개 중에 하나가 박클리 건데 아 뭐라고 했어요 박클리? 그냥 진짜 직업은 딱 5개밖에 없다 의사,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소방관? 아 군인 군인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직업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건 진짜 농는 거다 농구하는 게 해서 난 그게 되게 멋있었어 이거는 그냥 스포츠일 뿐이지 너무 크게 보는 것도 안 된다 해서 나는 그게 되게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비추는 게 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막 이거 리얼자왕 농구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 진짜 축복 받은 거라고 아니면 터뜨리로 감사합니다.